오늘 포토록 파티를 한번 제대로 손님들한테 가져오라고? 이따가 음식 준비할 짐이 있었고 냉장고 좀 써도 될까요? 넣어지는데 어느 정도 있었을까? 아니 근데 요리 빨리 하셔야 될 분들은 요리를 하시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냥 통마늘 있으면 양파 대파 이런 거 좀 있으면 먹어드릴까요? 혹시 굴소스 뭐 이런 것도 있나요? 다 있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 계세요 데리로 갖다 놓을 때 저거 어슷썰기를 좀 썰어달라고 하셨거든요? 네 어슷썰기를 혹시 썰어주실 수 있나요? 반달로 썰어주십시오 어슷썰기 반달 어슷썰기가 어떻게... 길다랗게 채 썰듯이 길다랗게 채 썰듯이 아니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차라리 손질을 해드릴게요 아 요 요 요 네 요 요 다 했네 무섭썰기? 아 진짜 대각선 썰기 이게 말이야 채 썰면 진짜... 아구 맛있겠다 맛있겠다 김치 요리 맛있겠다 쏙 쏙 뭐하는 거야 그럼 네가 저어봐, 저어봐. 아니야, 아니야. 간 보면서 넣어야 돼. 와, 된장찌개 냄새가 벌써. 우리 딸이 가끔 집에 오거든요. 오기 전에 전화하고 와요. 매콤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빨리 해줄 겸, 여기서 먹기도 할 겸. 엄마 된장찌개야. 맛있죠? 얼마나 잘라야 되나? 길쭉하게 썰어야 돼. 가봐요. 길쭉하게. 이거 물 끓는데 어떻게 할까요? 아, 소면을 좀 넣어야 되는데. 아, 면 삶으시는 거구나. 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양은 얼마나 좀 할까요? 다 같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되겠죠? 그렇죠. 다른 음식도 많아서. 응? 우울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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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고수다 진짜. 저런 요리 집 괴물이에요. 나는 면을 여긴다. 나는 버릇잖아. 우리 저거 한 번만 먹고 왔다. 찬물이. 아따가. 어 야 이거 장갑 이거 뼈도 뜨겁다 이거. 망했어. 망했어 망했어. 망했어 망했어. 하 이거 안 돼 이걸로 했으면. 금방 한 거야. 하 이거 안 돼 이걸로 했으면. 수고하셨어요. 아니 잠깐만 저거요. 조금만. 조금만. 안 꿀리고 밥을 안 해봐요. 아 뭐야 뭐야 이거 탄다. 주세요.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고추장찌개입니다. 밥 안 들어오셨네요. 아 그 예 저. 저 아예 조리를 해요. 할 fakому 밥 잘ㅋㅋㅋ 고추장찌개야. 이거 잘 돼 너무 좋아. 훅쌍해요. 아니 aware isn't it done. dulistinuzuzuzuzuzuwijumeeAstroGood 정말 이런 표정이 Associệt slightest. 지금까지 많이 해 Turいつ야. 진 Régic. 거부하 leak. algur股 culp. 은혜 Cinock Mand.